오늘도 기중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투표를 하셨나요? 우리가 한 그 투표로 말면 아마 이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는 날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게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내 인생을 이끄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이끄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한 가지는 생각할 거는요 시험을 주는 문제를요, 우리에게 시험을 줄 만한 문제를요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험 들 수 있는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시험 들라고 주지 않은 그 문제에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어 중에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스위트 스폿이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골프채나 아니면 테니스 라켓이나 이 라켓으로 우리가 공을 치잖아요 골프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요 공을 칠 때 가장 힘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멀리 빠르게 멀리 나아가게 하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것을요 스위트 스폿이라고 한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로 허락하시는 포인트는요 이유는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그 문제 때문에 막 참아요 견뎌요 문제들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포인트고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멸류가 곧 우리가요 증인되는 응답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가 이유가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제목처럼요 왜 예수가 이유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가 이유가 되면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응답될까요? 다른 게 증거가 아니라요 예수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수가 증거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증거가 아니라 예수가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내가 나약해요 내가 좀 실패했어요 그게요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가 증거가 되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우리 자신이요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의 오직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직되어야 될까요? 오직되지 않으면요 자꾸 예수가 이유가 되지 않고 다른 게 자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빼앗긴 채로 태어났습니다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빼앗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조된 인간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자꾸 상처에 머물러요 지나간 과거에 머뭅니다 그것이요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 되면 얼마나 고통받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여러 나라 전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난민이 200만 명이나 된답니다 그러면서요 부상자가 861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어린이들이 44명 그러면서요 사상자가 470명이 넘는데요 6일까지 기준으로요 어린이가 38명이 사망했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우리가 예수에 오직돼야 될까요? 이런 자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감사한 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요 하나님 자녀라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축복받았다는 건 뭐예요? 상처나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오직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음에도 빼앗긴 것 같이 끼어진 것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오직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직되어질 때요 어떤 응답이 올까요? 내게 이유가 없어지는 유일성의 응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뭘까요? 나의 삶 가운데 보좌의 힘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상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추레구 10가지 기적 홍해 뭐가 기적일까요? 오늘 어떤 분이랑 잠깐 포럼을 나눴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바뀌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내 입장에서의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추레구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 응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보좌의 길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요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미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라고 해요 우리가 걸어가지만요 우리에게 그 길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보좌의 답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미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이 마무리됐잖아요 왜 신방이 중요할까요? 또 느낍니다 개인에 대한 분명한 미션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요 찝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할 거든요 그 미션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으로 붙잡고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유 없는 요일성의 응답을 누리면요 다른 이유의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우리 자신이요 남은 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남은 자 예배를 통해서 모든 힘과 답과 길을 응답받는 남은 자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차별된 삶을 삽니다 성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넘어서요 정복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역이 살고요 바른교회와 후대와 237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가 이유가 되면요 예수가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 응답을 누린 자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선택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예수가 증거되는 응답을 받게 하냐 억지 성교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잖아요 성교를요 스스로 간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요 노예되고 포로돼서 성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선택된 자들 중에 중요한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이 역할을 누가 했냐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 그 사람들을 중요한 역할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요 애국시대에 다섯 명을 볼 수 있죠 요게벳, 이드로, 여우수와 갈렙, 라합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요 불레셋 시대에는요 대표적으로요 한나와 이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아란과 아수르 시대에는 오바다 같은 중직자 한 사람 자 그러면서요 바벨론 시대에는 다섯 명의 인물을 통해서 중요한 해방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중직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중직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요 근데 때로는요 선택받은 자들을요 버려진 것 같이 광야로 내몰기도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때로는 전쟁터와 포로 전쟁을 통해서 포로와 노예되게 합니다 그 이유는요 잘 내용을 이 하나님의 여정을 보면요 광야 40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예배를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많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요 포로 70년을 통해서요 중요한 메시지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게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놓치지 말 거요 믿음과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응답받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속국 시대에 숨겨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요 열두 사도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열두 사도가 응답받은 게 뭘까요 갈보리산 어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응답의 증인인 겁니다 그러면서요 감난산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라빵의 그 응답을요 그냥 본 게 아니라 거기에 증인의 응답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요 뭐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한다는 거는요 말은요 곧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요 뭐가 말을 통해서 놓아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어디예요 뇌에 그대로 각인이 되어줘요 그럼 뇌에 각인된 게 어떻게 됩니까 영혼에 그대로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도요 함부로 뱉으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듣는데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첫째가 잘 밥을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애인데 배가 불룩하게 나온 거예요 옷으로 잘 감추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르시면 안 됩니다 똥땡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유 똥땡이 밥 잘 먹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계속 이렇게 부르면 진짜 똥땡이가 되겠구나 그래서 똥땡이라고 안 부르고요 세상을 살리피 그러면서요 너는 치윤성교다 이렇게 불러요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프랑스의 어떤 카페는요 메뉴판에 이렇게 써있대요 커피를 주문할 때요 커피 이러면요 2유로를 내야지 커피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요 커피 주세요 하면요 1.5유로로 커피를 구입할 수 있대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친절하게 하면요 1유로로 커피를 먹을 수 있답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 말이 어디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열두 사도들은요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오직 예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죠 자 그러면서요 70인 70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중직자는 역할이 뭘까요 교회에 중요한 것도 역할이 있지만요 중직자는요 영적 현장의 사령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이 70인은요 굉장히 실패자입니다 무능자로 봤어요 근데 실제로요 이 70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요 현장을 정복하셨는데요 결국 로마가 복음화됐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이 숨어서 모인 자들을 통해서요 로마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게 경제가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전도 응답이 먼저 아닙니다 뭐가 먼저 우리에게 응답돼야 될까요 내가 혼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홀로 다락방이 우리에게 회복돼줘야 돼요 그게 회복되어지고 응답되지 않았는데 경제응답이 오나요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사라져요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요 유랑시대의 작정된 자입니다 지금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유랑시대는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유랑이요 지금 같습니다 우리가 막 떠돌아다니지는 않지만 시대 자체가 비대면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유랑시대의 작정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냐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시대를 살릴 얼마만큼요 가기 전에 미리 응답을 받도록요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교회가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예배를 계속해서 갱신합니다 철회도 계속해서 바꿔갑니다 중요한 것들요 계속해서 더 예배의 응답을 누리도록요 계속해서 바꿔갑니다 그러면서요 이번 주도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훈련이 있죠 훈련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됩니다 그러면서요 헌당을 준비하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번에도 말씀 들으셨지만요 성교대회를 앞두고 중요한 또 성교 조직이라는 부분과 또 진짜 비대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준비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작정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치유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홀리스테이라는 중요한 제목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있죠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는데요 결국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울팀과 또 바울이 남긴 14개의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또 교회를 통해서 보면요 본격적으로 응답을 누리게 해서 교회가요 전도국 또 양육국 이번에 훈련국도 시작되잖아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자로 부르시고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전도의 모델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전도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요 예수가 증거가 되는 응답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로 말미암아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예수의 증인의 응답을 누릴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살려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지역을요 치유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역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600지교회 운동을 두고 우리가 인도를 받죠 자 그러면 600지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결국에는요 거기 포인트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을 두고 우리가 삼오늘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 섭공이라 불리는 초나라의 삼재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병법에 능하고 군사 전문가이자 정치자가였는데 이 사람이요 어렵게 공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백성을 한 대에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요 공자가 한마디를 남기고 왔대요 그 말이요 근자열 원자레 나네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데요 이 의미가 중요하죠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요 멀리 있는 사람이 모여들기 마련이래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요 오늘을 누림으로 내가 복음으로 기쁜 삶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구의 응답입니다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지구의 시스템을 열잖아요 잠깐 하고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을 누려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예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 성공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을 깨는 방법이 뭐예요 크게 훈련입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 훈련국을 중심으로 주일에 1시 20분부터 2시 정도까지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은요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를 노리셔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셔야 될게요 문이 좀 다음에는 좀 좁아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번에는 그래도 신청하신 분들 다 받았어요 그런데 다음 훈련부터는요 인원 제한을 줄 거예요 선착순입니다 그러면 선착순의 그 기준이 뭐냐 신청했다고 해서 등록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신청하고 회비를 같이 내셔야지 등록 완료가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는 신청했는데 왜 안 됐냐 등록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요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훈련에 참석하시고요 이번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다음 훈련에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강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강사분들 보면요 교회에서 가장 바쁘신 분들이 강사십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과정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 되어줘야 되는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요 그냥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기도반 끝났으니까 전도반 끝났으니까 제가 이게 아닙니다 그게 응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담으면서 인도를 받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결국에는요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후대를 살리는 방법은 뭘까요? 후대를요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린이집 농부 어린이집 유일돌봄 또 지금 계속해서 학업캠프와 또 덕석캠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매달마다 렘데이를 통해서 중요한 특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중한 장로님들이 또 3기업의 응답도 받고 있죠 근데 이제부터는요 교회가 마게도나를 넘어서 아시아 시간표에 응답을 누리듯이 이제는 구루 어린이집에 응답을 누릴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돌봄이 아니라 아동센터에 응답과 그러면서요 이제는 인재학교와 인턴십을 본격적으로 응답을 받을 시간표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요 후대를요 바르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헌당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이 헌당은요 미션 받은 분들의 미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미션을 받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응답을 도전하는 거예요 헌당은요 계산이 되지 않을 겁니다 헌금은요 계산하면 하지 못하는 게 헌금이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요 뭔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계산하거나 뭔가 기준을 두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초월하시는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뭔가 계산을 마는데요 뭔가 기준이 마는데요 믿음으로 자꾸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헌당이에요 그래서 미션을 받고 작정하신 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역으로 응답을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왜 이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후대들을 보금으로 가르치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 보금엘리트 보금 성공자 결국에는요 보금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투표하셨잖아요 근데요 저도 투표를 했는데 투표할 때 제 마음에 뭔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면서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나요? 이제는 좀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더 쓰임 받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면서 이제 투표함에 투표를 용지를 넣으셨나요? 근데요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후대를 바르게 보금으로 키우면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던 보금 대통령 우리 랩런트가 기호 몇 번일지 모르겠는데 1번이 없으면 좋겠죠 기호 몇 번 누구가 우리 랩런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진짜 기도하면서 참여하겠죠 이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쓰시겠구나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더 쓰임 받는 응답을 드리겠구나 그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그 투표의 날이 멀지 않았겠죠 말씀은 반드시 성시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왜 이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결국 우리는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2, 3, 7 나라를 살리는 전도와 성교의 응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과 또 이거와 더불어 미래교회에 살리는 응답을요 매달마다 또 헌신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응답을 위해서요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생명 부활절을 두고요 생명 부활 초청 캠프를 지금부터 기도해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의 주제입니다 피로회복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의 육신의 피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요 육신과 더불어 영이 너무나 피로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캠프를 두고요 마음에 품고 대상자를 또 마음에 품으시기 바라고요 이걸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집중 새벽 캠프가 진행됩니다 3월 14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날인 4월 10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4월 8일날 부활 초청 캠프를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담고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5월에 진행될 성교대회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작정액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왜냐? 이거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비대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일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기관, 계층에서 지금부터요 성교대회를 두고 기도하면서요 중심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의 모델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오직되는 응답을 통해서요 예수가 이유가 되고 예수가 증거가 되고 예수의 증인되는 응답의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선포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의 더욱더 오직 되어지는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드리는 응답과 또 우리의 걸음이 재창조의 역사가 되는 걸음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한 주 되기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